인기의 정점에 올랐을 때 하게 되는 광고와 행사를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 연예인 몸매 종결자로 아주 유명한 설현 씨 대형 모델이 자기 SNS에 이거 내 몸매야 걔 몸매 아니야 블랙리스트 스타들도 있나요? 광고를 촬영하다가 랍스타를 먹겠다 소속사 대표가 달려가서 그 랍스타를 사줬던 톰 여배우인데 대기실에서 제일 큰 데를 혼자 쓰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런데 광고는 사인을 요구를 했어요 매니저한테 저런 거 하나 못 막냐고 누군가요? 인스타는 진짜로?